안녕하세요. 해피리더입니다. 오늘은 어린 시절 동화의 대명사로 여겨졌던 안데르센 동화와 함께합니다. 안데르센은 인어공주, 성냥파리소녀, 미운오리새끼, 엄지공주 등의 동심을 풍요롭게 채워주는 주옥같은 작품들을 남겼는데요. 오늘은 안데르센 동화 중 은실링을 비롯해 행복해지는 부적, 바보 한스, 두 형제, 그리고 아내모네를 소개합니다. 김문성 편역, 도서출판 피닉스 드림에서 발행되었습니다. 덴마크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이자 북유럽 신화 속 주신 오딘의 고향이기도 한 오덴세에서 태어난 안데르센은 어린 시절부터 문학과 연극에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안데르센의 아버지는 가난한 구두 수성공이었지만 지식에 대한 열망이 누구보다도 컸습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열망을 이어받은 안데르센은 14살에 큰 꿈을 품고 집을 떠나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안데르센은 저명인사들로부터 후원을 받으며 소정의 정규 교육을 받았습니다. 24살에 시와 희곡, 기행문을 발표하기 시작하여 30살에 발표한 첫 소설, 즉흥시인이 큰 성공을 거두면서 안데르센은 유명작가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환경에서 태어나 열정적으로 창작활동을 해온 안데르센은 당대는 물론 1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럼 한 작은 동전에 낯선 곳으로의 여정을 그린 작품 은실링, 그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은실링 야, 신난다! 드디어 넓은 세상으로 나간다! 이제 갓 주조된 은실링이 외쳤다. 동이 조금 섞인 순은으로 주조된 은실링은 땡그랑 소리를 울리며 세상으로 굴러나왔다. 따뜻하고 촉촉한 아이들의 손을 거쳐 차갑고 끈적끈적한 구두새의 손바닥을 지나 가난한 부부와 일주일 동안 지내기도 했다. 가난한 부부는 돈을 쓰기가 아까워 일주일 동안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젊은이의 지갑에 들어가면 금방 다시 나와야 했다. 꼬박 일 년 동안 세상을 돌아다닌 은실링은 외국으로 가게 되었다. 은실링은 우연히 어느 지갑 밑바닥에 들어가게 되었다. 지갑 주인은 은실링이 거기에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다. 이 말을 듣자 은실링은 좋아서 펄쩍 뛰었다. 은실링은 외국 동전들이 가득 들어있는 지갑 속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었다. 다른 동전들은 지갑에서 나갔다 들어왔다 했으나 은실링은 그대로였다. 그래서 은실링은 자기가 마치 중요한 존재가 된 기분이었다. 여러 주가 지났다. 은실링은 어딘지도 모를 낯선 먼 곳으로 여행을 했다. 다른 동전들은 프랑스, 이탈리아 등 도시 이름을 댔지만 은실링은 그 나라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도리가 없었다. 지갑 속에만 있으니 어떻게 세상을 볼 수 있겠는가.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은실링은 지갑이 완전히 닫혀있지 않은 것을 알아차리고 밖을 내다보려고 열린 틈새로 기어갔다. 하지만 그러지 말았어야 했다. 호기심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은실링은 그만 바지 주머니 속으로 미끄러지고 말았다. 저녁이 되자 주인은 지갑을 안전한 곳에 치워두고 바지를 솔질했다. 그 바람에 주머니 속에 있던 은실링이 바닥에 떨어지고 말았다. 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보지도 듣지도 못했다. 다음날 주인은 옷을 입고 여행을 계속했다. 하지만 은실링은 따라가지 못했다. 그리고 잠시 후 누군가가 은실링을 발견하여 지갑 속에 넣었다. 은실링은 지갑 속에 있는 세계의 다른 동전들과 함께 곧 바깥 세상으로 나왔다. 여행은 참 멋진 거야. 다른 사람들도 만나고 그 사람들의 풍습도 배울 수 있으니까. 은실링이 중얼거렸다. 바로 그때 누군가 소리쳤다. 이게 뭐야? 가짜잖아. 위조된 거야. 이제부터 은실링의 진짜 모험이 시작되었다. 가짜라는 말을 듣자 은실링은 두려움에 몸이 후들거렸다. 난 조폐국에서 순운으로 만들어졌는데. 나에게 찍힌 각인이 진짜가 아니라고? 이건 분명히 뭔가 잘못됐어. 나를 두고 한 말일 리가 없어. 하지만 그건 틀림없이 나를 두고 한 말인데. 내가 가짜고 아무 쓸모없다고 말이야. 그리고 또 다른 목소리는 이렇게 말했잖아. 어두워지면 사용해야지. 그래. 그게 나의 앞날인가 봐. 난 어두운 밤에 사용되었다가 밝은 대낮에 발견되면 욕을 먹는 거야. 나는 항상 가짜야. 쓸모없어. 없애버려야지. 그런 말만 들었어. 은실링은 누군가의 손이 와서 닿을 때마다 부들부들 떨곤 했다. 그 나라에서는 자신이 동전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가짜로 통했기 때문이다. 은실링은 자신의 신세를 한탄했다. 불쌍한 내 신세 은으로 만들어졌고 왕의 초상이 새겨진들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이곳에서는 왕이 존경받지 못하는 걸 은실링은 은실링은 아무 죄가 없는데도 가짜가 되어 숨어지내고 떳떳하지 못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서글펐다. 지갑에서 꺼내질 때마다 사람들이 자신을 쳐다보는 것만 같았다. 그리고 그 순간이 몹시 두려워졌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니까 말이다. 그들은 은실링이 간악한 사기꾼이라도 되는 것처럼 계산대 위로 내팽개치곤 했다. 어느 날 은실링은 가난한 여자 노동자에게 가게 되었다. 그 부인은 하루 종일 고된 노동을 한 대가로 은실링을 받은 것이다. 하지만 부인은 은실링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했다. 아무도 은실링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은실링은 가난한 그 부인에게는 재앙이었던 것이다. 마침내 부인은 이렇게 말했다. 이젠 어쩔 수 없구나. 누군가를 속일 수밖에. 부끄럽고 죄가 되는 일이지만 난 가짜 실링을 가지고 있을 만큼 풍족하지가 못해. 부자인 빵집 주인한테 줘봐야지. 그는 부자니까 가짜 동전이라는 걸 알게 되어도 뭐 별로 기분 상해하지 않을 거야. 이제 은실링은 부인의 양심까지 괴롭히게 된 것이었다. 부인은 은실링을 가지고 부자인 빵집 주인에게 갔다. 하지만 그는 은실링이 진짜가 아니라는 걸 금방 알아보았다. 그는 은실링이 계산대에 닿기가 무섭게 가난한 부인의 얼굴에다 집어 던졌다. 처음에는 은하로서의 가치와 진짜 화폐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가졌던 은실링은 이제 다른 사람에게 슬픔을 주는 존재가 된 것 같아 몹시 슬펐다. 다른 사람에게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다고 생각하니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다. 불쌍한 부인은 은실링을 집어들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고는 다정하고 상냥하게 은실링을 보며 이렇게 중얼거렸다. 이제 다시는 너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속이려 하지 않겠어. 누가 봐도 내가 가짜라는 걸 알 수 있도록 너의 몸에 구멍을 뚫어줄게. 아니야 갑자기 내가 행운의 은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왠지 모르지만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 아무튼 너의 몸에 구멍을 뚫어줄게. 그리고 끈을 달아서 이웃집 아이에게 줄 거야. 행운을 가져다주는 부적으로 몸에 걸고 다니라고 말이야. 부인은 은실링의 몸에 구멍을 냈다. 자기 몸에 구멍이 뚫린다는 건 정말 유쾌한 일이 아니다. 하지만 좋은 의도로 그런 거라면 참을 수밖에 없다고 은실링은 생각했다. 이웃구 은실링은 끈에 매달린 메달이 되어 이웃집 여자아이의 목에 걸리게 되었다. 여자아이는 은실링을 보자 미소를 지으며 은실링에게 입을 맞추었다. 은실링은 그 아이의 따스하고 순수한 가슴에서 밤새 푹 쉴 수가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여자아이의 어머니가 은실링을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 사이에 끼우고 이리저리 살펴보았다. 그러다가 기발한 생각이 떠올랐는지 아이의 어머니는 가위를 가져와서 끈을 싹득 잘라버렸다. 행운의 부적이라고? 그렇다면 너의 행운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봐야겠다. 아이의 어머니는 이렇게 말하고 은실링을 식초에 담갔다. 그러자 은실링은 녹색으로 변했다. 그런 다음 아이의 어머니는 뚫린 구멍을 막고 은실링의 몸을 문지르기 시작했다. 은실링에게 구멍이 있다는 걸 아무도 모르게 하기 위해서였다. 날이 어두워지자 아이의 어머니는 얼마나 행운을 가져다주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복권을 사러 갔다. 얼마나 끔찍했는지 모른다. 은실링은 몸이 두동강이 날 것처럼 가슴이 아팠다. 복권 판매소의 돈 상자에는 복권 판매소의 돈 상자에는 크고 작은 동전들로 가득 차 있을 것이고 모두들 자기 얼굴과 자기 몸에 새겨진 그림과 글자를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이다. 그들이 보는 앞에서 가짜라고 내동댕이 쳐질 생각을 하니 온 몸이 오싹해졌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복권 판매소에는 복권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판매인은 은실링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냥 돈 상자에 넣어버린 것이다. 여자아이의 어머니가 복권에 당첨됐는지는 모른다. 다만 은실링이 아는 건 다음 날 아침 위조실링으로 판명되어 또 한 번 창피를 당했다는 것이다. 은실링은 다시 다른 사람을 속이기 위해 길을 떠났다.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는데 사기꾼 취급을 받는다는 것은 참기 힘든 일이었다. 1년 하고도 하루가 지났다. 그동안 은실링은 이 손에서 저 손으로 이 집에서 저 집으로 돌아다녔다. 늘 욕을 먹고 냉대를 받으면서 말이다. 아무도 은실링을 믿어주지 않자 마침내는 은실링 자신도 자신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다. 세상에 대한 믿음도 사라져버렸다. 그것이 은실링에게 얼마나 힘든 시절이었는지 모른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은실링은 어느 여행자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는 아주 무지하고 순진했기 때문에 속은 것이다. 그는 은실링을 보지도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동전으로 생각한 것이다. 하지만 은실링을 쓰려고 할 때 쓸모없는 가짜라는 말을 들었다. 여행자는 거스름돈으로 받은 건데 하고 중얼거리며 은실링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그러다가 갑자기 환하게 미소지었다. 은실링을 살피며 웃음지은 사람은 그 사람이 처음이었다. 아니 이건 우리나라 은하잖아. 귀한 진짜 은실링에 구멍을 뚫어서 가짜처럼 보이게 하다니 정말 재미있군. 잘 간직했다가 집으로 가져가야지. 여행자는 은실링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은실링은 귀하고 진짜라는 말을 듣자 기쁨으로 온몸이 짜릿했다. 은실링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다. 순은으로 만들어졌고 얼굴에 새겨진 것이 우리나라 왕이라는 것도 모두가 아는 고향으로 말이다. 기뻐서 불꽃이라도 튀기고 싶었지만 그런 건 은으로 된 은실링이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강철이라면 몰라도 말이다. 여행자는 다른 동전들과 혼동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은실링을 굽고 하얀 종이에 쌌다. 그러고는 같은 나라 사람들을 만날 때면 은실링을 꺼내서 보여주었다. 그들은 은실링을 보고 감탄하며 흥미롭다고도 했다. 흥미롭다니 재미있는 일이었다. 결국 은실링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것으로 모든 고난과 시련이 끝난 것이다. 다시 삶은 기쁨에 넘쳤다. 은실링은 은하였고 얼굴에 새겨진 것은 진짜였다. 가짜로 보이게 하려고 구멍을 뚫은 것은 상관없었다. 가짜가 아니니까 문제될 것이 없었다. 은실링은 은실링은 절대로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않으면 행복을 찾을 수 있어. 그게 바로 내 철학이야. 은실링은 이렇게 말하며 환하게 웃었다. 행복해지는 부적 옛날 어느 왕국에 이제 막 결혼한 왕자와 공주가 있었다. 그들은 너무너무 행복했으나 단 한 가지 걱정이 있었다. 그것은 지금처럼 언제까지나 행복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걱정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결혼생활에 대한 불만을 예방하기 위한 부적을 갖고 싶어 했다. 그러던 차에 깊은 숲속에 현명한 은자가 살고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다. 그 은자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근심과 슬픔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했다. 왕자와 공주는 은자를 찾아가서 그들의 근심거리를 털어놓았다. 그는 그들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했다. 세상을 돌아다니다가 결혼생활에 진정으로 만족스러워하는 부부를 만나거든 그들의 속옷 조각을 달라고 하시오. 그 전 조각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면 큰 효염을 보게 될 것이오. 이 말을 들은 왕자와 공주는 여행길에 오르게 되었다. 얼마 가지 않아 그들은 아주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고 있다는 한 기사에 관한 얘기를 듣게 되었다. 그들은 기사의 성으로 가서 소문대로 기사와 부인이 정말로 완벽하게 결혼생활에 만족하는지를 물었다. 네 그렇습니다. 아주 만족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걱정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아이가 없습니다. 기사가 대답했다. 그래서 왕자와 공주는 부족을 얻지 못하고 다시 길을 떠났다. 왕자와 공주는 어느 커다란 도시에 도착했다. 그곳에는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늙어가는 존경받는 한 노인이 살고 있었다. 왕자와 공주는 그 노부부를 찾아가서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결혼생활이 행복한지를 물었다. 그러자 노인이 이렇게 대답했다. 그렇고 말고 아내와 난 마음이 아주 잘 맞지. 아이들이 많지만 않았더라면 터없이 행복했을 거요. 아이들 때문에 근심과 걱정이 끊일 날이 없거든. 왕자와 공주는 이곳에서도 행복해지는 부족을 얻지 못했다. 그들은 길을 가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완벽하게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는 부부를 아느냐고 물었으나 이 세상 어디에도 그런 부분은 없었다. 어느 날 그들은 말을 타고 초혼을 달리다가 풀밭에 앉아서 피리를 불고 있는 양치기를 보았다. 바로 그때 양치기의 아내가 아기를 아는 채 작은 사내 아이와 함께 나란히 남편에게로 걸어오고 있었다. 양치기는 아내를 보자 벌떡 일어나 아내에게 달려갔다. 양치기는 미소띈 얼굴로 아내를 맞으며 아기를 받아 안고는 어루만지고 입을 맞추었다. 양치기의 개도 주인을 따라 달려왔다. 개는 좋아서 아이 주위를 돌며 껑충껑충 뛰며 손을 핥아대곤 했다. 양치기의 아내가 가져온 냄비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이리 와서 좀 드세요 여보. 양치기는 배가 고팠으나 첫 숟가락을 떠서 먼저 아기에게 주고 다음에는 아들과 아내에게 나누어 주었다. 왕자와 궁지는 그 모든 광경을 흐뭇하게 지켜보았다. 두 사람은 말에서 내려 양치기 가족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공주가 물었다. 우리가 보기엔 아주 행복한 부부처럼 보이는데요. 그런가요? 네. 참으로 행복합니다. 왕자나 공주도 우리처럼 행복하진 않을 겁니다. 양치기가 대답했다. 그럼 부탁 하나만 들어주겠소. 당신의 속옷을 조금만 찢어주시오. 그에 대한 대가는 충분히 지불하리다. 왕자가 말했다. 그러자 양치기와 아내는 얼굴을 붉히며 어쩔 줄을 몰라 했다. 속옷뿐만 아니라 뭐 잠옷이든 속치마든 있기만 하면 죽으십소. 진심이요. 하지만 우린 그런 게 없습니다. 양치기가 말했다. 왕자와 공주는 그곳에서도 부적을 얻지 못하고 여행을 계속해야 했다. 마침내 끝없는 여행에 지친 그들은 집으로 발길을 돌렸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숲속에 있는 현명한 은자의 집을 지나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은자의 집에 들러 그의 충고가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자 현명한 은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여행이 정말로 아무런 쓸모가 없었다고 생각하나 풍부한 경험을 하고 돌아오지 않았는가 그야 그렇습니다. 만족이란 이 세상에서 아주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왕자가 말했다. 그리고 그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모든 것에 만족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어요. 공주가 말했다. 왕자가 공주의 손을 잡았다. 그들은 진정한 사랑이 담긴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현명한 은자는 그들을 축복하며 말했다. 그대들은 진정한 부적을 마음속에서 찾았군. 부디 그 부적을 잘 지키게.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더라도 불만이란 놈이 절대로 그대들을 지배할 수 없을 걸세. 아네모네 바람이 매서운 겨울이었다. 하지만 집안은 따뜻하고 아늑했으며 꽃은 눈으로 덮인 땅속에 있는 구근 속에 누워있었다. 비가 내리던 어느 날 빗방울이 눈으로 덮인 땅속으로 스며들어 구근을 건드리며 땅 위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곧이어 햇살도 눈을 뚫고 땅 밑으로 내려와 구근을 간지르곤 했다. 어서 들어와 꽃이 말했다. 갈 수가 없어. 나는 내 문을 열고 들어갈 만큼 강하지 않아. 하지만 여름이 되면 그곳으로 갈 수 있을 거야. 햇살이 말했다. 언제 여름이 오는데? 꽃이 물었다. 꽃은 햇살이 내려올 때마다 늘 똑같은 질문을 했다. 그러나 여름은 멀고도 멀었다. 땅 위에는 아직 눈이 쌓여있었고 밤이 되면 무릉덩이가 꽁꽁 얼었다. 얼마나 있어야 하지? 온몸이 근질근질해서 기지개를 켜고 싶어. 어서 밖으로 나가고 싶어. 어서 밖으로 나가서 여름에게 아침 인사를 하고 싶단 말이야. 그럼 얼마나 즐거울까? 꽃이 구근 속에서 기지개를 켜자 열분 피부가 갈라졌다. 물이 부드럽게 씻어주고 눈과 흙이 따뜻하게 감싸주고 햇살이 닿았던 것이었다. 눈 밑에 있는 흙을 뚫고 녹색 줄기가 달린 흰 꽃망울과 꽃망울을 보호하는 가늘고 긴 잎사귀들과 함께 꽃이 솟아나기 시작했다. 아직 눈이 쌓여있지만 햇살이 스며들어 눈을 뚫고 나올 수 있었다. 꽃은 이제 햇살의 힘이 예전보다 더 강해진 것을 느꼈다. 어서와! 햇살이 꽃에게 소리쳤다. 꽃은 눈 위로 고개를 내밀고 환한 세상을 보았다. 햇살이 쓰다듬고 입을 맞추자 꽃봉오리가 열렸다. 가는 녹색 줄무늬가 있는 눈처럼 흰 꽃이었다. 꽃은 기쁜 표정으로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고 있었다. 꽃을 보자 햇살들이 말했다. 어머 아름답구나. 넌 참으로 싱싱하고 순결하구나. 내가 처음으로 핀 꽃이란다. 우린 우린 널 사랑한단다. 이제 내 희구 작은 방울은 찬란한 여름을 알려주겠지. 곧 눈이 녹고 찬바람이 그칠 거다. 우리가 지배하면 온 세상이 푸르게 변하지. 내 친구도 생길 거란다. 라일락과 금련하가 피어나고 마지막으로 장미꽃도 피어날 거란다. 넌 참으로 순결하고 눈부시구나. 그것은 크나큰 기쁨이었다. 바람이 작은 꽃을 위해 노래했고 햇살은 꽃잎과 꽃대 속으로 스며들었다. 꽃은 부러질 듯 연약하고 간혈펐지만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초록빛 줄무늬가 있는 하얀 옷을 입은 그 꽃은 다가오는 여름을 노래했다. 하지만 여름이 오려면 아직도 한참을 기다려야 했다. 구름이 태양을 가리고 바람이 매섭게 불었다. 바람과 구름은 꽃에게 투덜댔다. 넌 너무 일찍 나왔어. 우린 아직도 힘이 넘쳐난다고. 너도 그걸 느낄 거야. 그러니까 밖으로 나오지 말고 얌전히 집에 있는 게 좋아. 아직은 그렇게 예쁘게 치장하고 돌아다닐 때가 아니라고. 갑자기 날씨가 쌀쌀해졌다. 여러 날이 지나도록 캄캄한 하늘에는 한 줄기의 햇살도 보이지 않았다. 아주 작은 꽃은 꽁꽁 얼어죽기 십상이었다. 하지만 꽃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큰 힘을 지니고 있었다. 그렇게도 기다리던 여름이 올 것이라는 믿음은 따뜻한 햇살을 받고 나자 더욱 굳어졌다. 그래서 꽃은 눈송이들이 무겁게 내려앉고 살얼음 같은 바람이 몰아칠 때에는 가만히 고개를 숙이고 흰 눈으로 된 흰옷을 입고 꿋꿋하게 서있었다. 넌 부러질 거야. 꽁꽁 얼었다가 시들어 죽게 될 거라고. 어쩌다가 햇살에 꼬임에 빠져 꽃을 피었니? 햇살들이 널 속였다고. 넌 겨울에 핀 여름 바보야. 매서운 바람이 으르렁거리며 소리쳤다. 여름 바보라고? 작은 아네모네는 쌀쌀한 아침 바람을 맞으며 서서 중얼거렸다. 그때 정원에 나온 아이들이 아네모네를 발견하고 환성을 질렀다. 와 여름 바보다. 아이들은 바람이 말한 것처럼 작은 꽃을 여름 바보라고 불렀다. 하지만 전혀 이상할 것이 없었다. 그 꽃 이름은 덴마크어로 여름 바보였기 때문이다. 이 꽃을 봐. 정말 아름답고 기품이 있어. 올해 들어서 처음 핀 꽃이야. 이 정원에 있는 단 하나의 꽃이야. 정말 신기하다. 아이들은 이런 말도 했다. 꽃은 이 말이 햇살처럼 달콤하게 느껴졌다. 꽃은 너무 행복해서 자신이 꺾이는 것도 몰랐다. 한 어린 아이가 꽃을 꺾더니 입을 맞추며 집안으로 가져갔다. 아이는 따뜻한 방으로 꽃을 가져가 물병에 꽂았다. 꽃은 갑자기 공기가 상쾌하고 따뜻해지자 여름이 온 곳이라고 생각했다. 이 집 주인의 딸은 매우 사랑스러웠다. 열네 살 된 그 소년은 이제 막 견진 성사를 받았다. 소녀의 남자친구 역시 견진 성사를 받았는데 그는 도시에서 공부하고 있었다. 그 애는 내 여름 바보가 될 거야. 소녀가 이렇게 말하며 작은 꽃을 가져가 시를 쓴 종이에 넣고 접었다. 덴마크에서는 젊은이들이 그 해에 처음 빈 아네모네를 사와 시와 함께 주고받는 간습이 있었다. 하지만 편지에는 서명을 하지 않기 때문에 편지를 받는 사람은 누가 보낸 것인지 추측해야 했다. 봉투 안은 구근속 처럼 캄캄 했다. 편지는 우편낭 속으로 들어가 여행을 떠나게 되었다. 여름 바보는 몇 번씩 눌리고 찌부러진 끝에 목적지에 도착했다. 소녀의 편지를 받은 소녀는 몹시 기뻐하며 꽃에게 입을 맞추고 편지와 함께 책상 서랍 속에 넣었다. 서랍 안에는 편지들이 많았으나 꽃을 가진 편지는 하나뿐이었다. 햇살이 꽃에게 말했던 것처럼 그 꽃은 그 해 처음으로 핀 하나밖에 없는 꽃이었다. 그것은 생각만 해도 기분 좋은 일이었다. 꽃은 그런 생각을 할 시간이 아주 많았다. 여름이 지나가고 기나긴 겨울이 지나도록 서랍 속에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여름이 오자 소년이 편지를 꺼냈다. 하지만 소년은 그 편지를 보다 예전처럼 행복해 하기는 커녕 거칠게 구겨 방바닥에 던져버렸다. 그 바람에 꽃도 바닥에 떨어지고 말았다. 이제 꽃은 시들어 있었지만 그렇게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다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불 속에 던져져 태워지는 것보다는 나았다. 소년은 편지와 시들을 모두 난로 속에 던져 태워버린 것이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소년은 그 소년을 여름 바보로 만들어버리고 다른 친구를 사귄 것이다. 이런 일은 흔히 있는 일이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와 납작하게 말라버린 작은 여름 바보를 비추었다. 꽃은 마치 방바닥에 그려진 그림처럼 보였다. 그때 방을 청소하러 들어온 한여가 꽃을 발견하고 책상 위에 놓인 책 속에 넣었다. 꽃은 다시 시 속에 파묻혀 지내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번엔 편지 속의 시가 아닌 책 속의 시였다. 이 시들은 소녀가 쓴 시보다 훨씬 뛰어나고 가치 있었다. 여러 해가 흘러가고 책은 여전히 책장에 있었다. 책은 가끔 책상에서 꺼내져 읽히곤 했다. 그 책은 덴마크의 시인 암브로시우스 스투비슨 책이었다. 어느 날 그 책을 읽던 남자가 책장을 넘기다가 탄성을 질렀다. 아니 이건 아네모네 아냐 여름 바보네 이 꽃이 이 책 속에 꽂혀 있는 데엔 이유가 있을 거야. 암브로시우스 스톱도 여름 바보였거든. 어릿광대 시인이었지. 그도 시대를 앞서 태어났어. 그래서 그는 매서운 바람을 맞고 눈과 얼음 속에서 꽁꽁 얼어야 했지. 계절을 잘못 알고 나온 겨울 바보 여름 바보 웃음 거리였어. 하지만 여름처럼 젊고 싱싱한 덴마크 최고의 유일한 시인이지. 그래 작은 여름 바보야 넌 이 책에 꼭 어울리는 구나. 누군가 이유가 있어서 널 여기에 넣어두었겠지. 아네모네는 다시 책 속에 넣어졌다. 꽃은 아네모네에 대해 처음으로 노래한 시인의 시집에 꽂혀있다는 사실이 영광스럽고 행복했다. 아네모네처럼 여름을 꿈꾸며 매서운 겨울 속에 있었던 여름 바보인 시인의 시집 속에 말이다. 아네모네는 자신이 들은 것을 자기 방식으로 이해했던 것이다. 우리들이 모든 사물을 우리 방식으로 이해하듯이 말이다. 바보 한스 아주 먼 시골에 오래된 장원에 저택이 있었다. 이곳에는 두 아들을 가진 나이든 영주가 살고 있었다. 두 아들은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깨달을 만큼 무척 영리했다. 영주의 똑똑한 아들들은 공주와 결혼하고 싶어 했다. 그때 마침 공주가 그 나라에서 가장 재치있게 말하는 사람을 남편으로 삼겨노라고 발표했다. 그들에게는 준비할 시간이 일주일밖에 없었으나 풍부한 지식을 갖고 있다고 믿는 그들에게는 일주일도 충분하다고 생각됐다. 두 아들 중 첫째는 라틴어 사전뿐만 아니라 지난 3년간의 신문을 모조리 외웠고 둘째는 조합에 관한 법을 모두 암기 있으며 조합장들이 들어보지도 못한 규정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다. 그는 그 정도면 정치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 밖에도 둘째는 바지 멜빵에 수도 놓을 만큼 예술적 감각도 겸비하고 있었다. 두 아들 모두 자신이 공주의 남편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아버지는 두 아들에게 아름다운 말을 한 필씩 주었다. 백화사정과 신문을 줄줄 외우는 첫째에게는 흑말을 주었고 조합법과 수에 능통한 둘째에게는 우윳빛처럼 하얀 백말을 주었다. 두 아들은 말이 술술 잘 나오도록 입가에 기름을 바른 후 출발할 준비를 마쳤다. 하인들도 떠나는 그들을 배웅하기 위해 뜰에 나와 줄을 지어섰다. 두 아들이 말에 올라타려고 하자 셋째 아들이 달려나왔다. 사실 영주에게는 아들이 셋이 있었지만 막내 아들은 두 형만큼 똑똑하지 못해 사람들에게 내세우기를 꺼려했다. 셋째는 그저 바보 한스라고 불렸다. 형님들 그렇게 나들이 옷을 입고 어디를 가는 거야? 한스가 두 형에게 물었다. 궁궐에 간단다. 재치를 발휘해서 공주님과 결혼하려고 말이야. 넌 듣지도 못했니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고. 작은 형은 공주가 가장 재치있게 말하는 사람과 결혼하기로 했다는 얘기를 들려주었다. 나만 모르고 있었잖아. 나도 갈 거야. 바보 한스가 말하자 형들이 그저 웃으며 말을 타고 떠났다. 아버지 저에게도 말 한 필만 주세요. 공주님과 결혼하고 싶어요. 공주님이 절 선택하면 잘된 것이고 선택하지 않는다면 제가 공주님을 선택하겠어요. 바보 한스가 아버지를 졸랐다. 어리석은 소리 말하라. 너 같은 녀석에겐 말을 줄 수 없다. 너는 말도 잘 못하고 재치도 없잖니. 넌 그곳에 갈 자격이 없단 말이다. 말을 주시지 않으면 염소라도 타고 가겠어요. 염소는 제 거 니까요. 바보 한스가 염소 등에 올라탔다. 그러고는 발꿈치로 염소 옆구리를 차며 길을 떠났다. 염소는 힘껏 달렸고 바보 한스는 귀청이 떠나가도록 큰 소리로 노래를 불렀다. 한편 형들은 길을 가는 동안 서로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기발한 생각을 궁리하느라고 바빴던 것이다. 너무도 진지하게 말을 몰고 가는 그들의 모습은 마치 장례식에 가는 것처럼 숙연하기 까지 했다. 형 형 곧 형들을 따라잡은 바보 한스가 형들을 불렀다. 나도 왔어. 이것 좀 봐. 길 한가운데서 주었다. 한스는 형들에게 길에서 주운 죽은 까마귀를 보여주었다. 너는 정말 바보 같구나. 그걸 가지고 뭘 할 건데. 형들이 말했다. 공주님께 바칠 테야. 잘 해봐라. 형들은 한스를 비웃으며 말을 더 빨리 몰았다. 바보 한스와 함께 있는 모습을 남들에게 보이기 싫었던 것이다. 형 이것 좀 봐. 아무 때나 이런 보물을 찾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바보 한스가 다시 쫓아오며 형들에게 소리쳤다. 형들은 이번에는 한스가 뭘 가지고 요란을 떠는지 보려고 고개를 돌렸다. 이런 바보 같은 이라고. 그건 낡은 나막신 이잖아. 게다가 다 떨어졌군. 너 그것도 공주님께 바칠 생각이냐? 물론 이지. 바보 한스가 자신있게 대답했다. 형들은 또 한 번 그를 비웃고 급히 말을 몰고 떠났다. 하지만 조금 후에 바보 한스가 또 소리쳤다. 형 이번 건 정말 신기한 거야. 좀 보라고. 이번엔 또 뭘 찾았길래 그러니? 형들이 물었다. 공주님이 보시면 틀림없이 기뻐하실 거야. 마압소사 그건 도랑에서 나는 진흙이잖아. 맞아. 하지만 진짜 좋은 진흙이야. 손가락 사이로 술술 빠져나간다니까. 그래서 주머니에 가득 채웠어. 형들인 한스의 말에 대꾸도 하지 않고 손살같이 말을 달려 한스보다 한 시간이나 일찍 성문 앞에 도착했다. 성문 앞에는 공주에게 청원하러 온 사람들이 끝도 없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구원자들이 너무 많아 그 틈에서 움직이기도 힘들 정도였다. 온 나라 백성들이 공주가 어떤 신랑감을 고르는지 보려고 성으로 몰려들었다. 하지만 구원자들은 공주의 방으로 들어가면 하나같이 말문이 막혀 더듬거리거나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는 게 고작이었다. 실망이군요. 나가세요. 그때마다 공주는 이렇게 소리치고 있었다. 드디어 차례가 되자 라틴어 백과 사정과 신문을 줄줄 외우는 첫째 형이 공주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첫째는 다른 구원자들과 줄지어 서 있는 동안 머릿속에 든 것을 몽땅 잊어버리고 말았다. 걸을 때마다 바닥에서는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고 거대한 거울로 되어있는 천장은 모든 것을 거꾸로 비추고 있었다. 한쪽 창가에는 세 명의 서기와 참사 회원이 앉아 구원자가 하는 이야기를 모두 받아 적고 있었다. 그 내용은 신문에 실려 그날 오후에 미실링에 팔릴 예정이었다. 참으로 경악스러운 일이었다. 게다가 시뻘겋게 타오르는 난로에서 나오는 열기로 방 안은 몹시 더웠다. 방 안이 매우 덥군요. 첫째 형이 말문을 열었다. 그건 아버님이 오늘 수탁을 굽고 계셔서 그렇답니다. 공지가 대답했다. 맙소사 그런 바보 같은 말은 전혀 생각지도 않은 것이었다. 첫째는 당황하여 자기도 모르게 입을 벌린 채 서있었다. 뭔가 재치있는 말을 하려고 했지만 떠오르지 않았다. 역시 안되겠군요. 나가세요. 공주가 말했다. 첫째는 할 수 없이 방을 나왔다. 이어서 둘째가 들어갔다. 아 방 안이 너무 덥군요. 둘째가 방에 들어서며 말했다. 그건 지금 수탁을 굽고 있기 때문이에요. 공지가 대답했다. 둘째는 당황해서 뭘 안다고요? 하고 더듬거리며 말했다. 석이가 그 말을 그대로 기록했다. 이번에도 공주는 안되겠다고 나가라고 소리쳤다. 이제 바보 한스 차례가 되었다. 한스는 염소를 타고 공주의 방으로 들어갔다. 아 이거 참 덥군요. 한스가 말문을 열었다. 그건 지금 수탁을 굽고 있기 있기 때문이에요. 거 참 잘됐네요. 그럼 제 까마귀도 튀길 수 있을까요? 바보 한스가 천연덕스럽게 말했다. 그야 물론이죠. 하지만 튀길 그릇이 있나요? 여기 있는 냄비나 단지는 모두 사용 중이에요. 공주가 웃으며 말했다. 그야 물론 있죠. 이걸 이용하면 되겠군요. 바보 한스가 낡은 나막신을 꺼내 까마귀를 그 안에 놓았다. 그 정도면 충분한 식사가 되겠군요. 하지만 소스는 어디서 구하죠? 공주가 물었다. 아 그것도 마침 제 호주머니에 있습니다. 아주 많으니까 이 정도쯤은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바보 한스가 얼른 대답하고는 주머니에서 진흙을 꺼냈다. 그만 하면 마음에 드는 군요. 공주가 흡족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당신은 자기 생각을 재치있게 말할 줄 아니까 당신과 결혼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말이 모두 기록돼서 신문에 난다는 걸 아세요? 창가에 세 명의 서기와 한 명의 참사회원이 있어요. 참사회원은 누가 말해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니 큰일이에요. 공주가 한스에게 겁을 주려고 이렇게 말했다. 이때 서기들이 껄껄 웃다가 팬이 묻은 잉크방울이 바닥에 튀었다. 참사회원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라면 최고의 대접을 받아야죠. 바보 한스가 외치며 주머니에서 진흙을 꺼내 참사회원의 얼굴에 던졌다. 참 잘했어요. 나라도 그렇게 하지는 잘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곧 배우게 될 테죠? 궁주가 깔깔대며 말했다. 이렇게 하여 바보 한스는 궁주와 결혼하여 왕이 되었다. 이 이야기는 참사회원에 의해 신문에 실린 내용이다. 두 형제 덴마크 덴마크 섬 중에는 아직도 바이킹족 무덤들이 들판에 우뚝 서 있고 거대한 너도밤나무가 자라는 곳이 있다. 그 섬 중에는 지붕이 빨간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작은 도시가 하나 있는데 그 중 한 집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유리관에서는 액체가 부글부글 끌어 증발하고 절구에서는 약초가 빠지고 있었다.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한 나이 든 남자였다. 사람은 진리를 추구해야 해. 모든 피조물에는 진리가 있지. 그것이 없다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 남자는 이렇게 중얼거렸다. 거실에는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이 앉아있었다. 두 아들은 아직 어렸으나 생각은 어른스러웠다. 아이들의 어머니는 옳고 그름과 그 차이에 대해 가르쳐 주었고 진리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었다. 어머니는 진리를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말했다. 형은 장난꾸러기로 자연과 가학에 관한 책을 즐겨 읽었으며 해와 별에 대한 이야기나 동화에는 관심이 없었다. 탐험가가 되어 세상을 돌아다니거나 새가 나는 것을 연구하여 나는 법을 배운다는 것은 얼마나 멋진 일인지 몰랐다. 그래 어머니 아버지 말씀이 옳아 하나님이 만들어낸 자연의 법칙은 진리야. 형은 이렇게 생각했다. 동생은 내성적인 성격으로 색속에 파묻혀 지냈다. 야곱이 형 애설을 속여 상속권을 빼앗는 이야기를 읽었을 때 그는 화가 나서 주먹을 불끈지었고 포악하고 잔인한 행위나 부당한 행위에 대해 읽으면 눈물을 흘리곤 하였다. 정의와 진실은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저녁 잠자리에 든 동생은 커튼 사이로 스며들어온 달빛이 밝아서 솔론에 대한 책을 마저 읽고 싶었다. 그는 생각의 날개를 달고 이상한 여행을 하게 되었다. 그의 침대가 배가 되어 거대한 바다를 떠다녔다. 그는 자신이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했다. 거대한 시간의 바다를 건너자 솔론의 목소리가 들렸다. 솔론은 다른 나라 말로 이야기하고 있었으나 그의 귀에는 오래된 덴마크의 격언이 들렸다. 나라는 법으로 세워야 한다. 초라한 오드막집 방 안에 서있던 수호신이 소년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말했다. 삶의 전쟁에서 힘과 명성을 얻어라. 그리고 가슴 속에 진실을 안고 진실의 나라를 향해 날아가거라. 그 시간 형도 아직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형은 창가에 서서 안개가 피어오르는 초원을 내다보았다. 그는 할머니들이 말하는 것처럼 안개가 춤추는 요정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안개는 열에 의해 생기는 것으로 땅에서 물이 증발할 때 생기는 현상 이었다. 하늘에서 별똥별이 떨어지는 것을 보는 순간 형의 마음은 별똥별로 날아갔다. 별들은 마치 긴 금질로 땅과 연결된 것처럼 깜빡이며 반짝거렸다. 너랑 같이 날아가자. 형의 가슴 속에서는 이런 소리가 울려나왔다. 그러자 그의 수호신은 새보다 더 빨리 화살보다 더 빨리 지상에서 날 수 있는 어떤 것보다도 더 빨리 소년을 우주 밖으로 데리고 갔다. 광선들이 온 우주를 서로 연결하고 있었다. 얇은 공기 속에서 지구가 돌고 있었고 거대한 도시들이 가까이 서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때 우주 공간 속에서 이런 소리가 울렸다. 강력한 수호신이 너를 들어올리면 가까운 것은 무엇이고 먼 것은 무엇인가. 형은 다시 창가에 섰다. 동생은 누워서 자고 있었다. 그때 어머니가 두 형제를 불렀다. 안데르스 한스 크리스티안 덴마크는 그들을 알고 있었다. 아니 세계 사람 모두가 웨르스테드 형제를 알고 있었다. 날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